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셀프 효도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히려 더 열받는다. 이런 거지같은 소리를 하던 그 아줌마 도풀경어. 아니 그 아줌마보다 훨씬 더 거지같은 아줌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셀프 효도를 당하느니 차라리 대리 효도를 당하는 게 더 낫다며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겠다는 아줌마. 이런 미친... 어 그래 너 이혼 꼭 해라. 두번 해라. 끌 끌 끌 끌 끌. 원제 남편의 불합리한 셀프 효도 방식. 저희 남편이 셀프 효도를 하겠답시고 아래 조건들을 들이미는데 저는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추구도 본인이 옳다며 뜻을 전혀 안 굽히고 있어요. 허니 이게 정말 합리적인 요구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봐줘요. 첫번째 나는 명절 첫 이틀은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갈 거요. 두 집안이 각각 따로 있어요. 같은 곳이지만. 뭐 당신은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는데 첫 이틀 동안 내가 거기 내려가는 거 절대 터치하거나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전 그러면 당신 친정에 가 있으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경우 나는 명절 이틀째 되는 밤부터 거기에 합류할 거요. 알아서? 두번째 나는 명절 외에 1년에 6번 토요일은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시골에 내려갈 거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신이 있는 바로 그 주 토요일 당일에 가는 거다. 잠은 안 자니까 걱정하지 마. 당일 치기로 갔다 올 거요. 뭐 당신은 안 와도 되는데 상관없어.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느라 내가 거기 시골에 내려가는 거 이거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된다. 세번째 1년에 돈 100만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명절 때 선물 사드리는 비용으로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물론 당신 친정 그러니까 처갓댁 장인 어른 장모님한테도 돈 100만원 정도 쓸 의향이 있지만 또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니 어쩌니 이러면서 우리 집 쪽에 쓰는 금액을 100만원보다 더 아래로 내려라. 이딴 거지같은 소리 하지마. 이랬더니 이러길래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이랬더니 평소 저한테 욕심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저요 이런 거 절대 욕심 안 내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무슨 욕심을 냅니까.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돈 쓰는 게 싫어요. 네번째 뭐 당신은 안 해도 상관이 없어. 다만 자식이 내가 내 부모님한테 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연락 주고받는 거 절대 터치하지마. 이러는데 아니 그래 다 좋아. 근데 참고로 저희 남편 연봉 세우 겨우 5천 정도에요. 시댁에 돈을 100이나 쓰는 거면 이거 하나만 따져도 그 벌어오는 거에 50분의 1이나 돈이 새 나가는 거고 또 1년에 30분 정도 있는 주말을 6번이나 가겠다고? 뭐야 이거 역시 5분의 1이나 거기다 시간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명절도 마찬가지야. 보통 4날은 되니까 연휴의 절반 이상을 시댁에서 보내는 걸로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남편이 언제든 자기 부모님과 연락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매일 자기 부모님을 만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 연락하는 거나 보는 거나. 그러면서 이런 거지같고 불합리한 조건을 들이미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아 물론 저도 그래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키고 싶은데 정 그러고 싶으면 짜증은 내지 말고 계속 자기를 제대로 설득해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뭘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제 말에 납득을 할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미친건가? 1년에 주말에 왜 서른번이요? 나머지 22주 어디다 뒀어요? 쌀마 처먹었나? 드댓글 아휴 기초상식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 남편만 불쌍하다. 어쩌면 좋냐. 2번 그래서요. 아줌마 니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은 도대체 뭔데요? 그리고 뭐 돈이 새어나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1년에 자기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네분한테 돈 100만원이면 엄청 큰 돈도 아니잖아. 각각 100만원도 아니고 다 앞에서 100만원인데. 무엇보다 니네 친정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쓸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지랄이세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불합리하다는 건지 설명 좀 해봐요. 그리고 쓰리 본인이 가 아니라 남편 본인이 본인 가족과 연락하고 싶을 때 주고받는 거 이건 개인 자유 아닙니까? 아니 누가 너더라 하래요? 본인이 한대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게다가 이게 뭐? 매일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똑같다고? 미쳤나봐. 아줌마 뇌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죠. 3번 아이고 이 그지같은 잡혔네야. 1년에 돈 100만원이면 이거 달에 10만원도 안되는 품돈이야. 주말에 6번? 이것도 마찬가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거고. 아니 도대체 어디 뭐? 뭐? 어디가 불합리하다는 거야? 머리 불났냐? 4번 미친 1년이 30주래. 아니 기본 산수도 못하는 게 불합리한 걸 쳐 따지고 있니?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그거 말고도 그냥 모든 부분에서 개선이 단 하나도 안 맞아요. 끌 끌 끌 끌 끌 5번 아이고야 나는 또 월 100만원씩 쓰겠다는 줄 알았네. 아줌마 돈을 써요? 디따 끌 월 100만원 써도 상관없죠. 양과 똑같이 해준다 했으니까. 그냥 이 아줌마는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사이즈 딱 보이잖아. 친정에 더 쓰면 절대 아무 소리 안 할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친정에도 못 쓰게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돈 쓰는 게 싫은 것 같습니다. 5번? 아니 근데 이 여자 여기서 왜 이러는 거예요? 누구 이유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말해봐요. 6번? 이딴 거랑 부부로 사는 게 제일 불합리하죠. 며칠 뒤 올라온 후기입니다. 원제. 셀프 효도를 하는 남편보다 차라리 대리효도를 시키는 남편이 더 낫겠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효도는 셀프다 셀프다 이딴 소리 하는데 솔직히 이거 말로만 들었을 때만 좋아 보이는 거고 안 당해본 사람들은 제 마음 몰라요.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셀프 효도라는 것도 결국 뭐야? 효도예요. 남자 쪽에서 자기 집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은 늘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 이거죠. 대신하든 지가 하든 어쨌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그런데 안 당해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리고 이걸 좀 살짝 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그쪽으로 다 빼앗기는 거라고요. 남자가 효도를 하겠다 하시고 자기 부모한테 한 달에 한 번 아니 아니 몇 번을 방문하든 어쨌든 평일에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회사 때문에 못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주말이나 혹은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거 역시 곧 자기 가족에게 써야 할 휴일이 뺏기는 거다 이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다 내 거라고! 내 걸 가져가잖아 따지고 보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100만 원을 쓰든 아니 10만 원을 쓰든 그래 이게 무슨 돈이에요? 당연히 우리지. 우리 가정에 써야 되고 보태야 되는 그런 살림이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야. 길바닥에 버리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랑 반대로 대리효도를 당하지 저처럼 셀프효도를 당하는 사람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봐봐요. 공감받는 게 너무 어려워. 아무도 내 말에 공감을 안 해줘.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차라리 대리효도가 더 낫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라고요. 대리효도를 당한 사람들은 여기다 글을 써 올린다든지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만 해도 많은 공감과 위로를 쉽게 받아요. 그런데 봐봐요. 반대로 저처럼 셀프효도를 당한 사람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야. 일단 소리나 듣고 또 주변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오히려 배가 쳐불렀다. 네가 부럽다. 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일단 핀잔만 듣습니다. 나만 나쁜 년대요.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다니까. 너무 서러워요. 차라리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여기서 이 남자랑 이혼해버리고 대리효도 시키는 남자랑 사는 게 더 낫겠어요. 물론 저도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단지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제 처지와는 달리 최소한 속 시원하게 욕도 할 수 있고 공감도 오지게 많이 받을 테니까요. 아직 미혼인 분들 이 글을 본다면 꼭 명심하세요. 대리효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거지 같은 게 이런 셀프효도입니다. 그러니 저처럼 이런 꼴 대지 말고 그런 남자 잘 걸렀으면 좋겠어요. 대리효도를 시키는 남자면 욕도 시원하게 하고 글 써 올리거나 말을 하면 공감도 받고 위로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셀프효도는 작은 공감조차 못 받으니까 정말 답이 없거든요. 진짜 깝깝해요. 이런 내 고통 아무도 몰라. 댓글 1번 이야 이 거지 같은 똥 멍청이는 그때 그 사람들이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네. 만약 쓰리 남편이 매 주말마다 시댁을 내려가고 매달 돈 100만 원씩 드리고 그랬으면 다들 쓰리 편 들었겠죠. 그런데 당신 남편이 제시한 조건들 봐봐. 합리적이잖아. 아니 그냥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 들어주는 거고 반대로 너는 그게 거지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욕이나 차 먹는 거라고. 이야 이 여자 진짜 제대로 대리효도 한 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런가요? 그렇구만. 2번 이제 안되겠어요. 쓰리 남편이 크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이것도 그렇고 전에 쓴 것도 그렇고 둘 다 링크 걸어가지고 보내줘요. 또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 깨달음을 얻어야 되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꼭 보내주세요. 꼭이요. 3번 3번 어이구 이 상거지 같은 게 죽지도 않고 또 와버렸구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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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쓴이야 어디가 아니 1년에 토요일이 왜 30번밖에 없는 건지 제대로 해명을 하고 꺼져야지 어서 이리 와 어디가 5번 아니 어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대리효도가 뭔지 모르나 대리효도는 본인도 아니지 니가 대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대리효도요 이거 뭐 내가 어디로 튀어나간 건가 어 6번 아니 이런 것들 진짜 웃기는 게 왜 자꾸 괴지 같은 소리만 하면서 공감을 오지게 바라는 걸까 아니 공감받으면 뭐 로또라도 당첨되는 거예요 공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야 되고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생면부지 타인 또 인터넷 타인들이 하는 단편적인 공감 그게 도대체 뭐라고 저번 글에서도 느꼈지만 쓴이 너는 그냥 철부지 그 자체예요 두고 봐라 너 반드시 이혼당할 거다 7번 그저 단순히 심포만 더럽고 고약한 거라면 몽둥이로 찜질해서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줄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멍청하기까지 하는 거면 어쩔 수가 없어요 걔 노답이죠 그냥 네 남편만 불쌍한 거지 8번 뭐 차라리 이혼하고 대리호도 시키는 남자한테 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근데 쓴이의 이혼 사유를 알면 이 세상 그건 누구라도 너랑 안 살 거야 될 거 같냐? 9번 뭐야 이거 이 아줌마 얼굴이 졸라 이쁘나? 아니 왜 이런 거랑 살아? 달달달달 맞죠? 이 쓴이는 자기 친정에 쓰는 것도 싫은 거야 그냥 자기한테 써야 돼 욕심이 오지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시원한 후기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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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